백서원한테 있어서 강중이는 단 하나뿐이었고 유일한 여자였어요 서원씨 첫사랑이죠? 난 모든 걸 걸었어요 명예 직책 내 인생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목숨도 갈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민이는 지민이는 달라요 냉철하고 너무나 현실적이죠 어떤 상황에도 올인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든지 도망갈 구멍 만들어놓고 내 방에서 단 둘이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두 발을 다 들여놓은 적이 없어요 두 발을 다 하세요 네 네 네 네